. 여기 보시면 우리 간도와 봉오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도라는 말은 여기 압록강이 아니라 이거 지금 두만강이잖아요. 여기 두만강에 보시면 김정구 씨의 그 유명한 노래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이라는 뱃사공도 많겠지만 뱃사공도 많겠지만 여기 뭐가 맞느냐 하면 하중도가 많아요. 하중도. 섬이 많아요. 강물 사이에 섬이 많다고 우리 한강에 있는 여의도나 이런 것처럼 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만강 제일 하구에 보면 미수봉 영토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불법 점령하고 있는 녹둔도. 그것도 섬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옛날에 수비를 맡겼던 사실 이 지역이 여러분 그 사진 육군. 아니요 사군 육진 중에 육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여기에서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났던 유일한 유일하지는 않지 세. 세 번 싸웠는가 보다. 여기에서 국제적인 분쟁으로서 조금 유명한 게 율곡 이이가 변조판서고 그래서 그 변조판서 때 벌어졌던 게 니탄계의 난이라는 게 여기서 벌어져요. 니탄계의 난. 여기 온성, 회령, 여기 경흥 이쪽 경성 이쪽 지방이에요. 이 지방이 여기 뭐야 하면 사군 육진 지역이에요. 육진. 이걸 개척한 게 우리 김종서 장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가토 키요마사가 임진왜란 때 이렇게 여기 올라가다가 여기에 만주 쪽에 있던 애들 니탄계의 난한테 약간 불만을 품고 이래 있던 국경인이라는 국시 쓰는 애가 여기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가토 키요마사 군대기보다는 여진족 편을 아예 들어버려요. 그래갖고 뭐냐면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가토 키요마사가 야 씨 그 누구야 그 임해 군하고 순하 군하고 다 국경인의 배신으로 이렇게 잡고 좋다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우리 너무 올라왔나 보다 야 보급이 끊어진다 야 이래가지고 굶어 죽으면 안 되지 이러고 돌아오다가 정문부한테 박살 나요. 북관대첩이라는 게 여기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 한반도 안에서 우리 조선 땅 안에서 한 거고 바깥에서 한 거에 국제 분쟁이죠. 이게 소위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서 전투에 임하는 전투부대원들이 여기가 중국 땅이라는 인식이 있었을까요? 이거 우리 땅이라는 인식밖에 없었을 거야 걔네들에게는.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이잖아. 우리 군대에게는 뭐냐면 여기는 어디까지나 간도는 우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중도에 잠깐 갔다가 왔습니다. 강을 넘어가면 조선시대에서는 뭐라 그래? 야 누구 왜 청나라 영토에 니가 마음에 들어가?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게 아니고요 저 강을 걷어 실제로는 강을 건너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저 섬에 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자꾸 입버릇처럼 조선 관리들이 몇 백 년 동안 했던 말이 뭐냐면 사이 간 자를 써갖고 간도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걸 간도라고 얘기해요. 여기를 그래서 그다음에 뭐냐 하중도가 아니라 이거를 갔다 오면 여기를 통칭하는 지명이 돼버렸어요 그냥 간도. 이게 말 자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란 말이야 말 자체도. 여기가 어떻게 여기 이 만주 지역에서 다른 민족의 영토를 인정한다고 하는 거는 청나라 정부로서는 자존심 상해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백두산에서 이렇게 가는 포문강인 건지 그렇죠? 이게 두만강을 투맨강이라고 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를 인정했다는 얘기라고 나는 봐요. 조선 땅으로 협상에 임하러 왔던 청나라 관리가 이거를 조선 땅으로 인정해 주고 왔어요라고 얘기하면 청나라 황실에서 살아남겠어요 걔가? 안 그래요? 그럼 조선 사람들은 뭐냐 어차피 이제는 북경하고 남쪽을 다 다스려야지 여기는 신경 안 쓰잖아. 그러니까 빈 땅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우르르 이주했다고 아시겠습니까? 우르르 이주했다고 삼남 지방의 사람들도 우르르 갔다고. 여기 삼남 지방의 사람들이 함경도에 와서 살고 함경도에 다시 간도로 넘어갔어요. 왜? 함경도 여기보다 여기가 살기가 더 좋아요. 강이 두 개잖아요. 하나, 둘, 세 개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강이 많아요. 일단 우리가 뭐예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간도 땅으로 다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박경리 여사의 토지에 보면 이미 만주 용정천에서 내가 150년을 여기 살았는데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소설이잖아. 소설도 뭐 다 개연성을 갖고 지어지는 거지. 박경리 여사인데. 미스 에이의 격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인 뭐 나인 뮤지스의 격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런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느냐 하면은. 중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박경리 여사라 하니까 이 나인 뮤지스의 격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중학생들이. 역시 그런 어이 근데 저거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든 그 아이돌이 열 권이나 되는 책을 지었다고. 대화 소설을. 더우 아 근데 진짜 여러분 농담이라고 할까 봐 유튜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춘원 이강수 있잖아 그 친일파. 그 사람이 옛날에 요기 요 지역에 원산 요기 지역에. 폐병이 걸려가지고 원산 지역에 가갖고 자기가 휴양을 좀 했어요. 이춘원 이강수가. 그런데 뭐냐면 요기가 세포령이라는 데가 있고 건불령이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리시간 잠깐 돌아가셔볼까요. 돌아가셔볼까요. 여러분 이상한 잠깐 컴백하실까요. 서울에서 원산까지가 뭐야. 추가령 구조곡.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깊은 이 계곡이 쭉 가지 않습니까. 그 계곡 사이에 철도 놓으면 되니까 철도공사 제일 쉬운 게 경원선 공사예요. 제일 쉬워 제일 쉬워.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놓으면 되잖아. 나중에 여러분 남북 통일도 했을 때 원산 명산심리 가기 제일 쉬울 거예요. 계속 가면 돼 그냥 평지야. 그러니까 뭐냐면 쭉 이렇게 원산 쪽에 가다 보니 자꾸 그 고개에 소들이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소들이. 그래서 그 춘원 이강수에 시가 있어요. 서울로 간다는 소라는 시가 있어요. 저기 갈마반도 더 넓은 땅은 얘로부터 니갈든 농토로구나 이러면서 소들이 맨날 그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소가 올라가서 뭐냐면 서울로 가잖아. 차를 타고. 그러면 뭐냐면 채찍 들고 갈 못 쓴 소장사는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소는 못 돌아온다 이거예요. 자기가 휴양한다고 맨날 반대쪽 언덕에 별장 짓고 이래 보니까 맨날 언덕에 올라가. 저 소가 어디로 가노? 왜 이래 됐겠지. 그 시종이 이게 저 서울로 가는 소입니다. 서울에 왜 가는데 그게 소위 얘기하는 뭐야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쳐보세요 설렁탕 열풍이에요 그게 경성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설렁탕. 그게 그 뭐야 그 소로 다 이렇게 전국으로 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소고기 완전.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춘원 이광수가 그거를 지었다고 내가 분명히 춘원 이광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중고등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거 봐라 런닝맨에 나오는 이광수가 그게 꼭 그렇게 무식한 사람만이 아니라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거짓말 같으시죠?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춘원 이광수라고 하니까 다 핸드폰에서 찾고 있어. 그 사람 누구냐고. 이야 친일파지만은 어떻게 런닝맨에 이광수하고 이거를 헷갈릴 수가 있나. 내가 나는 나는 테레비를 잘 안 못 믿는 거에요. 런닝맨에 이광수를 내가 만약 몰랐으면 이건 나 진짜 멘붕에 빠졌을 것 같아 수업하다가. 그래서 내가 나임뮤지스에 격리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좀 실대 없는 소리였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 삼둔자에서 싸워. 그다음 보호동에서 싸워.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서 청산리에서 싸워요. 어떤 게 연상되세요? 여기 삼둔자에서 싸울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러시아 쪽에서 오히려 일본군들이 조선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면서 이렇게 가니까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군대에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죠. 왜 김좌진 장군이 독립군의 장교들을 키워내는 졸업식을 치르고 청산리 전투로 간단 말이에요. 그 졸업식의 기념사 첫 부분이 뭐야? 대한민국 건국 인연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뭔 놈의 건국절이야. 죽인 놈들.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진짜. 친일파 분들 이 강의를 보고 계시면 다 차단하시든가 당신들하고 협조할 생각 없으니까. 김좌진 장군부보다 당신들이 위대해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여기가 봉호동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왜? 이런 간도 참변이 일어날 줄 몰랐단 말이에요. 독립군들은. 이런 상식밖에 일을 할 줄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로 들어와서 싸운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뭐냐면 이걸 김좌진 장군을 너무 이순신 장군에다가 이렇게 평행 대치를 시킨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쪽은 거의 안 죽고 저쪽은 개박살나는 거잖아. 이순신 장군의 특징이. 왜? 그건 그만큼 정말 신이 내렸다 할 정도로 잘 싸웠기 때문이야. 꼭 이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놓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일본군을 정신적으로도 그냥 멘탈을 다 붕괴시키다 못해 지옥 끝까지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냐? 김좌진 장군도 그렇게 이겨야 돼. 홍범도 장군의 봉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산리라고 하는 하나의 큰 대첩을 이루기 위한 어떤 서브 전투로서의 그거를 가지는 거예요. 이번에 봉호동 전투 되기 전에는 삼둔자라는 전투가 있는지도 몰랐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전투도 있나? 왜? 봉호동, 청산리라니까 뭔가 좀 귀에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이태원동, 왕십리 이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답십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계동 이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죠? 청담동. 그러니까 봉호동도 그런 동인가 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산리도 그런 린가 보지. 이효리도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상면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겠죠. 이효리. 그렇죠? 그러다 보니 봉호동 전투하고 이 청산리도 전투가 무슨 삼둔자 전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시리즈인 것처럼 강의가 잘됩니다.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삼둔자 전투가 될 때에도 우발적 사태로 일어난 우리의 승리입니다. 왜 우발적 사태로 모이네 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독립군들.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다가 일본군을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러시아도 저렇게 강력한 명자들. 왜? 삼둔자에서 한번 해봤더니. 이것들 해볼 만하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다시 봉호동으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유인해보자. 일본 놈들을. 어차피 우리를 잡겠다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일본 놈들의 교만함. 자만심. 우리를 아주 얕잡고 아주 하지 않게 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끝까지 치고 한번 가보자 이거죠. 그 증오심을 어떻게 돼?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워워워 하면 어떻게 돼? 따라가겠죠. 저런 잡아라. 따라가겠죠. 그러면 양쪽에서 어떻게 되나. 여러분 설악산에 요즘 개방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룡능선. 용아능선이라고 해요. 용아능선의 이 아랫잎발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봉호동에 유혜진이 그러죠. 여기로 유인을 한다고. 대도하는 한경도 사투리로 잠깐 말해보자면. 여기로 유인을 한다고. 세상에 이게 말이야. 야 잘하면 이제 이게 말이야. 이 시간을 딱 맞춰야 되죠. 이게 성공은 대박하겠는데. 왜? 가다놓고 쏘는 거니까. 만약에 시간을 잘못 맞추면 이거 우리 무덤 되겠다. 그죠? 그 말 맞는 거예요. 유인해보자. 즉 영화 봉호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그 유인할 때까지의 유인 부대의 이야기입니다. 삼둔자에서 이겼기 때문에. 삼둔자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할린과 간도에서 저질러지는 그 조선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겁탈, 학살, 약탈에 대하여. 뭔가 우리가 응징을 한번 하긴 해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보호하는 군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봉호동 전투라는 건데. 그 봉호동 전투에 유인할 때까지 쫙 있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다다다다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 모아놓고 여기서 모아놓고 다다다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굉장한 전투예요. 이 전투가. 우리 병사들이 이쪽에서 유인했던 병사들이 천이백 명입니다. 일본군 월강 추격 대대잖아요. 대대는 뭐야 삼백오십 명에서 육백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숫자는 천이백 명인데 진짜 죄송한데 있자. 숫자 천이백 명이 뭐가 그래 중요한데요. 임진왜란 때 용인 전투에서. 용인 전투에서 뭐냐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8만 명이 달라들었으나 왓기 작가의 어떻게. 왓기 작가 야수하루의 3천 명 부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 깨졌어요. 임진왜란 때. 숫자가 많은 거는요. 아무 그게 아니에요. 즉 뭐냐. 여기에서 가다놓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 최정예병이라고 일본군이라는 애들은. 이렇게 해서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장비들. 그 군마들. 다 뭐야 노획하는 거예요. 노획하고 이거를 삼둔자에 대해서 한. 작은 규모의 소대 하나를 전멸시키고. 여기에서 뭐야. 큰 규모의 대대 하나를 전멸시키니. 이 때 1920년 6월 이후에 6월 이후에 누가 여기에 주목합니까. 아까란다. 제 1강에서 뭐야. 청일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좀 자신감 있게 뭘 팔러 댕겨요. 다카시 고래끼오가. 러일 전쟁 하고 싶다. 채권 좀 사주세요. 이라고 댕기잖아. 그러니까 러일 청일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겼기 때문에 제이컵 쉬프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경력이 있어야 될 거에요. 그렇죠? 생판 모르는 초짜한테 이걸 투자할 수가 없어요. 자그마치 1조 9백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현재 환상 가치로. 그러니까 7200만 스털링 파운드.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서 500만 달러는 지금 있는 게 이건데요. 일단 이거 쓰세요라고 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되지요? 그렇게 이기니. 그때 그거를 누가 주목해서 봤다. 그 승리를. 얘들 되네. 요기.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누가 체코 군단이 본 거예요. 체코 군단이. 1920년에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겠는데. 조약이 맺어졌어 그래가 이제 돌아가 근데 배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랬잖아 또 뭐. 또 다시 다시 돌아가요. 왜 처음에 구성되기를 자 보세요 체코 군단이 처음에 어떻게 구성됐는가 이제 나옵니다.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 연합제국에. 체코는 오스트리아에 헝가리는 슬로바키아를 이렇게 친민 점령하고 있다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해서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가 체코 슬로바키아를 연합해가지고 러시아하고 붙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육만 명인가가 이렇게 가요 그게 체코 군단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갔더니 어떻게 돼요 어이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나버렸어. 제정 러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혁명이 딱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 독일하고 어떻게 싸워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독일이 브레스트 리토프스키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러시아하고 서로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딱 맺어버려요. 그래 독일 애들이 러시아에게 걸었던 조건이 거야 너가 지금 러시아 영토 백러시아에 있는. 벨라루스라고 하는 데 있잖아 거기에 있는 체코 군단의 무장을 전부 해제해라. 내 걔들 되게 신경 쓰여.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볼셰비키의 지도자인 저 레닌과 트로츠키가 어떻게 돼. 무장 전부 다 해제. 그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코 오스트리아 지배에. 처음에 러시아 쪽으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총뿌리를 돌리겠죠. 이 돌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독립전쟁을 하겠다고 벨라루스하고 리투아니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던 폴란드에 있던 체코 망명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체코 군단에다가 의용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6만 4천명 정도 되는 거야. 아주 정예병이에요. 무기도 좋아요. 그래서 정예병이 이렇게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독일 병사들이 이 볼셰비키가 아까 트로츠키하고 레닌이 무장해제를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안에 우리는 그냥 시비리아 철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할 거야. 우리는 제정러시아 편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볼셰비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이씨 큰일 난다. 7만여 명 정도 되는 최정예 군단이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독일이 여기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서 배편으로 돌아가자였어요. 난 어떻게든 조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예카철림부르그가 여기 있거든요. 이 예카철림부르그 근처에서 뭐냐 하면 러시아 니콜라이 로마노프 2세의 그 가족들. 내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오뜸마 있죠. 올가 타티아나 마리아 아나스타샤 알렉세이하고 황후하고 표돌 알렉세이브나하고 니콜라이 로마노프 2세가 일곱 명이 잡혀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구출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 구출 작전을 전개한다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볼셰비키가 그 로마노프를 다 죽여버립니다. 두두두두두. 그래 그거에 격분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예카철림부르그에서 위로 올라가면 카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카잔을 총공격해가지고 트로츠키에서 카잔을 뺏들어버려요. 카잔 이 뭐야 이 내전 때문에 두려워갖고 상트 베테르스브르그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스코바로 수도를 옮겨놨는데 레닌이. 카잔을 여기 점령되고 보니까 150킬로밖에 안 떨어졌어 모스코바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체코한테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트로츠키를 보내갖고 막 무슨 뭐 뭔가 칠십만 대군을 보내갖고 카잔을 수복합니다. 그러니까 체코야 우리가 살아 돌아가야 되는데 뭣이 중요하냐 지금 여기에 혁명이 중요한 게 우리가 돌아가는 게 중요하냐. 중간에 치고 빠져요. 그러면서 시베리아 철토를 타고 여기 콜차크 이 백군 지도지역까지 와요. 이 백군 지도지역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트로츠키가 협상을 합니다. 딜을 합니다. 쫓아갈 수가 없어서. 여기가 지금 백군이 오늘 이거를 가도 언제 여기까지 쫓아가노. 그러니까 야 그 너를 안전하게 돌려보내줄 테니까. 콜차크 이 새끼만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줘라. 콜차크만. 그래서 콜차크에게 그 속내를 숨기고. 체코 군단이 접근을 해서 콜차크가 성대하게 환영해 줄 거 아니에요. 그날 밤에 암살해버려요. 콜차크를. 그래 백군이 손을 듭니다. 여기 백군이. 이게 백군이라는 건 원래 레닌 같은 중심 지도자가 없고 제이컵 시프 같은 로스 차일드가 대출을 안 해 줬거든요. 전시 채권을 안 사줬거든.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이게 국제전이었고 대단히 관심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이 체코 군단은 여기까지 그 이렇게 가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을 해방구로 만들어버려. 그러고 있다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돼 야 배 타고 돌아가 이게 말이 쉽지. 여기는 오십 일만 가면 되는데 배 타는 얼마야 삼백 일 가야 돼 삼백 일. 그래도 어떻게 아무도 그걸 안 해. 항복을 안 해.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무기를. 팔아야겠는데. 무기를 없애야겠는데 어디를 주나 해서 삼일 운동 때부터 눈여겨봤던 그래서 봉오동 전투 때에도 뭐야 이겼다 그러니까 야 북로군정서는 일로 와. 그 북로군정서에 가가 북로군정서를. 대표해서 누가 가요 대종교의 지도자 아까 누가. 예. 서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코 군단이 우리에게 기관총. 최고급 기관총 두 개 이 반발을 우리가 총을 쏘면 반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동력을 다음 총탄이 장전되는 그 힘으로 바꾼 게 맥심 기관총이에요. 게틀링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보니까 이게 돌리는 거죠 이거는 반동이 반탕이 엄청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국의 열이 얼마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맥심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북로군정서에게 줍니다. 그리고. 총 있죠 총 최신식 총을 뭐냐면 자그마치 천사백 정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탄약 팔십만 발을 우리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박격포를 두 발이라는 두 대라는 말도 있고 세 대라는 말도 있어요. 박은식이라고 하는 임시정부 초대 그 대통령이. 그 청산리 전투에서 보고하기는 박격포 세 대라고 보고를 했는데 내가 볼 땐 두 대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두 대가 맞는 것 같아요. 체코 군단 그래서 뭐가 증거냐 1920년에 그렇게 다시 돌아갔던. 볼셰비키와의 조약에 의해서 다시 돌아갔던 체코 군단이 체코 프라하에서. 이. 그 우리로 치면은 뭐 돗대기 시장이라고 합니까 그 갖고 있는 걸 이렇게 내면은. 부산에 저기 육 이호 때 막 흥정을 많이 했거든 그 시장에서. 피난길에 이런 걸 들고 오면은 이거 갑자기 생활비가 없으니까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거를 그 돈 주고 해요 백 원 더 주세요 뭐 이런 거 많이 했더니 그래서 그거를 되게 시끄러운 거 이런 거 하다보면 돗대기 시장이라고 그래요. 체코 프라하에도 그런 게 열렸어요. 체코 군단이 국민적 영웅 대접을 받고 귀환하고 체코 군의 주력이 되는데 그 마사리크라는 대통령이 그거를 주장하는데 그거에서 뭐냐면 체코 프라하에서 돗대기 시장이 열리는데 그 돗대기 시장의 중요 물품이 뭔지 아십니까 은비녀. 노스의 요강 나중에 사기 그릇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돈 된다 그랬다 이러면서 체코 사람들이 딱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팔았겠어요 그거를. 이 사람이 안 팔면 누가 팔았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정말 체코 군단에게 가서 니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헝가리에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는가. 니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 니들도 저 일본군의 만행을 보지 않았나. 3.1운동을 좀 세발 세게 알려다오. 그렇죠. 우리에게 무기를 준다 하면 그래서 뭐냐. 무기만 줬겠어요. 군복도 주고 신발도 주고 다 해요. 뭐야 심정적 케미칼이 통한 거야 이게. 그럼 무장을 턱 하고. 정말 내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어쩜 그렇게 우리 조선왕실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그림도 없고 기록도 없고 벌써 체코의 영향을 받아서 인증샷을 찍잖아. 독립군은 발전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진만 찍히면 영혼이 달아난다더라 뭐 빨리 죽는다더라 이런 거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진 찍자이 이건 누구보라고 찍은 사진이에요. 체코 군단 뭐라고 찍은 사진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딴짓 안 하고 이거 딱 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이건 청산리 전투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설명 어디서 들어보신 분. 나 체코 군단 내가 잘 알아요. 체코가 아주 그거 해요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역사에 빠삭하신 분들 많잖아. 백의성 강사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댓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내하고 끝장 토론 한번 하자. 이 빨갱이 새끼야. 어줍지 않은 역사 지식으로 혹세무민하다니. 여러분 내가 그런 사자성어를 하시네 이분이. 혹세무민이라는. 그렇죠. 경강부해래 또. 그래서 내가 경강부해라는 말은 그런데 쓰이는 말이 아닌데. 뭐 뭐라 하더라 조족지혈적인 역사 지식을 가지고. 조족지혈이 뭐냐면 세발의 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 역사 지식이 세발의 피로 보이십니까. 예. 누구나 뭐 저 사학과 나오면 뭐 저 정도쯤 하지 이래 생각하세요. 어. 무슨 신촌대 테란노대에 그렇게 수준 높은 강의가 있단 말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라고 말하기 전에. 제 수업에 들어오시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왜 저 사람은 유튜브 구독자가 12,400명일까. 12,400명이 전부 정신나간 사람들이가. 할 일 없는 사람들인가. 어. 우리 여기 김진만 박사님 오셨습니다마는. 이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백이성 강사 거잖아요. 지금 13,600명이에요. 그게. 이게 쌍거리 13,000이잖아요. 뭐 어쩌라고요. 제가 다 제가 다 아는 분들인가요. 그분들이. 하나만 좀 눌러줘 이런 건가요. 105명까지는 그랬어요. 나도. 105명 때까지는 누가 누군지 다 알았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았다. 우와. 댓글도 달아주시네.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대종교의 종사. 대종교의 대종사 책을 입고 계십니다. 독립군 자 독립군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대한독립단 광복군사령부에 여기 안동지부 관전현치소에 있던 무장특파공작대원이 제가 저번에 한 번 강의를 했었죠. 그 정인복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900여 명을 암살한 사람. 그렇죠. 돌아가실 때 해도 어떻게 돼요. 40여 명을 사살하고 돌아가신 분. 정인복. 열차는 원래 뚜껑에 따야 편안하다. 그렇죠. 자동차는 원래 밑에 매달려 있는 것이 상석이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한 5층 정도 돼야 뛰어내릴 맛이 난다. 이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대충. 그렇죠. 아시겠죠. 조선광복군 공식 테러 요원이었습니다. 임시정부에. 그럼 밀정 김덕기에 의해서. 밀정 김종원이가 신고를 해서 평양에 있는 고등계 경찰, 친일경찰 김덕기가 그걸 체포했다. 체포할 때면 어떻게 했다고? 정인복 주변에 있는 13명이 모두 전사했습니다. 한 명도 안 살아남고. 마지막까지 정인복이 살아남아서. 40명을 다 죽이고. 그래서 뭐냐 하면 분명히 체포조가 50명이 갔는데. 47명이 죽고 3명만 남아서. 정인복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사령관이 할복해라 그랬죠. 이야 진짜 어떻게 독립군 새끼를 못 잡아가지고. 특수체포조가 여러분 50명이 갔는데 그 47명이 다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쪽은 설명을 안 해 잘. 어떻게 해야 돼. 여기만 설명을 해. 대한독립군하고 북로군 정서만. 서간도는 설명 안 하고 뭐요. 전부 다 북간도만 설명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 서간도를 설명을 드렸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는 테헤란노대학교라고 하는 대입니다. 원래 이 테헤란노대학교의 원래 모델은 신촌대학교. 신촌대가 노량진대학교도 있었다가. 이태원대도 있었다가. 저기도 뭐야. 마포대도 있었다가. 그래서 여기 코지에서 또 해요. 이 모든 거가 뭐냐면. 이게 이걸 운영하는 운영위원장이 언론계 기자다 보니까. 누구나 얘기하겠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나운서 되어 볼까. 뭐 이런 게 많아요. 여자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되어 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운영위원장 인맥이 다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분들이 많아. 그 학과자님들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1920년에 6월달부터 있죠. 정인복 설명할 때 제가 했던 거 뭐야. 정인복이 뭐 때문에 폭탄 테러를 처음에 투입됐다고 그랬죠. 미국 하원의원단하고 상원의원단이 조선으로 들어오니. 그거에 맞춰서 신이주하고 평양하고 경성에서 동시 폭탄 테러를 일으키면 아마 우리의 독립의지가 사그러들지 않았다. 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다. 그중에 그래서 신이주 폭파조가 뭐예요. 정인복이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자 보세요. 운영하는 기자들 잘 보십시오. 이런 이벤트가 하노이에서 만약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노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트럼프가 한국까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열차를 타고 김정은 이치도 한 번 했잖아. 바보같이 비행기 타면 될 낀데. 그렇지 안 계십니까. 그건 뭐 한다고 그럼 올드보이도 아니고 그렇지 안 계십니까. 그래 갖고 이렇게 하면 올라오는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여기 특파원 다 배치합니다. 맞죠 같이 따라갈 걸 수행 기자가 아마 될 거예요 그 사람 좋다고 하겠지 조금 고생스러워도 이것만 하면 또 내가 승진 점수가 아주 장난이 아닐 거야 뭐 너무 그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이 특파원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나라 동아일보 다 있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 하원의원이 필리핀에 도착을 해서 필리핀에서 샹하이로 와가지고 이 밑에 샹하이거든. 샹하이로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북경을 거쳐가지고. 여기에 특파되었던 그 기자 그 말 그대로. 동아일보 특파원이. 이 전체를. 무슨 말이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뭐야. 양기 타기하고 같이 양기 타기 그때 주필이잖아. 양기 타기하고 같이 뭐야 자꾸 왜 이렇게 그 청원서를 넣어요 미국 의원단에 의원단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주겠어요. 아니죠. 아 저 경호원들이 그러겠지. 아이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예예. 그 저 우리 저 윤봉기 운영위원장 잘하는 말이잖아요.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하겠죠. 예. 다음 저 행사까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의원님들 바쁘십니다. 이라고 막 가겠죠. 왜. 미국의 의원단들은 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맺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관여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돼. 그때 이십 년도에는 이미 미국하고 일본이 시베리아로 다 출병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편을 들지 얘들이 우리나라 편을 들겠냐고. 그것도 알지만 기자가 모르지는 않겠지만 가서 계속 청원서를 넣어. 자 이쯤되면 지난 강의 들으신 분은 또 이 사람 누구야 싶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넣어 그래가지고 이 기자가 막 흐흐 막 안 되니까요. 막 분격합니다. 여러분 헤이그에 간 이준열사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이 기자도 막 미진의 조화를 내 여기 평양까지 오는데 막 폭파 사고 일어나고 이러니까 어떻게 누가 봐도 어떻게 조선 광복군 총령이 저지른 짓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알리는 게 목적이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테러를 가지고 이 의거 행위를 가지고 매일신보에서 동행했던 특파원은 일본 총독부의 비호를 받아가며 단독으로 면담합니다. 하원 의원단을 상하원 의원단을. 그래서 사십 명에게 계속 저 봐라. 독립군이라는 건 전부 다 뭐야 테러리스트다. 저런 테러리스트로부터 우리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이 있는 거야. 미국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이 기자가 막 그 열차에서 있잖아요. 이 자식하고 막 멱살 잡고 때리고 그랬다.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원래 고소하겠다는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로 고소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문화 재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여기 이제 평양까지 와요. 평양까지 와가지고 주필하고 그 동아일보사에다가 SOS를 청합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든. 뭐야 잘 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와가지고. 비행기 이렇게 접어갖고 날리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든 좀 만나려고 해달라고 그래갖고 막 논설을 엄청 써 이 기자가. 논설을 엄청 써 분해가지고. 그리고 원래 이 기자의 성격은 절대로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중립을 지키고 없습니다. 원래 폐결액 환자거든요. 폐결액 환자니까 신경질 내다가 맨날 피투하고 쓰러져요. 너무 분해가지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한성까지 왔더니 이 한성에서 어떻게 되냐면 동아일보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동아일보를 생각하지 마시고.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그러니까 지금 조선하고 동아를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엄청난 논설을 써요. 일본 놈들이 야만족 말이지 뭐 이러면서 논설을 써가지고 아일랜드도 독립을 했고 뭐 결국에는 식민통치는 다 이기게 돼 있고 막 이탈리아도 독립을 했고 벨기에도 네덜란드 벨기에도 독립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 그런 거 쓰고도 사이코 마코토에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정간해버립니다. 윤정기 멈춰이. 그래가지고 딱 정간해버려요. 그 정간한 상황에도 열받더니 이 기자는 어떻게 되냐면 혼자서 있죠. 호롤 단신 봉호동으로 갑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단다. 6월에 이겼댄다. 그런데 더 그거 한 게 뭐냐면 이까지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11월이 됐네. 추워요. 그러니까 11월이 되니까 추우니까. 원래 폐병 환자가 추우면 어떻게 돼요? 콜록콜록하죠. 그 콜록콜록함을 무릅쓰고 봉호동 근처에 간도로 갑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 놈들 다 죽인다는데. 조선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데. 내가 반드시 이걸 취재해가지고. 자 보세요. 취재해봤자 시를. 신문이 없어요. 정간됐는데. 그러니까 내 이 기록을 반드시 남길 거야라고. 11월 달에 1일 날 거기 도착해가지고 여관에 짐 풀고 거기에서 이 간도에 우리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막 일정 연설을 해갖고 우와 일으키고 막 선동. 그저 인베스티게이티드라는 얘기. 제가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와요. 막 이래 돼가지고. 어제냐면 11월 16일 날 실종됩니다. 그분이 성함이 동아일보의 장덕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역사상 처음으로 순직하셨습니다. 그래서 1925년도에 동아일보가 추적을 하니 20년 그때 일본군 월강추격대대가 이 간도참변에 작두로 사람 목을 막 자르는 이 엄청난 학교가가 있었습니다. 낙살을 은폐하기 위하여 장덕준 기자도 같이 작두에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돼요? 안매장했던 사건이 드러납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 잘 들으세요. 나쁜 놈들 같은 일하고. 탄압이 없다며. 그 기자를 왜 죽여요? 정말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고 딱 감이 안 오세요? 그 장덕준 기자의 동생이 누굽니까. 장덕수? 설산 장덕수. 형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삼십팔 년도에 친일 뭐. 보국대회 이런 거 장덕수 기자의 그 동아일보에서의 최대 사건이 삼십팔 년도에 삼십육 년도 베를린 올림픽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 장덕수의 작품이죠 그게.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뭔 협박을 받았는지 삼십팔 년도에 친일로 돌아섭니다. 황국의 신민으로 나서라 뭐. 참 미치겠다. 그래서 장덕준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순직 기자 그러면 장덕준 기자를 꼽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홍범도 하고 김좌진밖에 몰라요. 그분들은 그냥 수십 명 중에 한 분이에요. 아시지 않으십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너무 그렇게 평행 대치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여기는 뭐냐면 굉장히 엄혹한 만주 지방이고 연해주 지방이에요. 두만강 유역이고. 우리 병사들이 그렇게 적게 죽고 뭐 일본군만 엄청나게 죽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일송정 푸른솔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바로 그거를 잘 보여줍니다. 일송정 푸른솔이 뭐냐. 다 죽어요. 그게 다 죽는 내용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아무리 체코째 무기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다 죽는다고. 그래서 결국에 맨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그 청산리 전투의 마지막 생존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생존자분이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참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조국의 현실이 너무 섭섭해요.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봉호동 전투. 봉호동 위야. 청산리 여기 어쩌고. 독립군 연합부대예요. 보십시다. 고려공산당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하는 땅입니다. 나는 얘들 되게 싫어해요. 고려공산당. 왜? 주가 뭔데 40만 루블을 마음대로 유용합니까? 그 김니비라는 사람도 뭐예요? 1921년도에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김구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당연한 거죠. 돈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유용을 합니까? 40만 루블이 지금으로 치면 200억이야. 200억. 아시겠어요? 한인사회당은 1919년 3.1운동 이후 근거지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겼는데 이동휘가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임명된 거. 그래서 이동휘 따라서 상하이로 간 애들 뭐라 그래요? 상해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루쿠츠크파하고 상해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루쿠츠크파하고 상해파가 왜 그렇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로 한인공산장 중에 이름을 또 바꾸었다면 뭐 두 개의 공산당은 이념 속에 수종 세력이 달랐기 때문에 공산주의 운동의 주도권을 잡는 문제로 첨예학에 대립했다. 이게 여러분 뭐냐 하면 흑하 제나라고 불리는 강에 강면에 있는 독립군 최대의 비극인 자유시 참변의 추몹입니다. 이게. 이건 뭐라고 여기 적혀있냐면 아실 필요도 없어서 다시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기를 뭐 이런 싸우는 일이 없기를 일어났거든.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때부터 남북이 분단돼가지고 싸웠대. 민주주의와 뭐 공산당이 이래가지고 싸웠대. 개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공산당이 배신 때린 거예요. 그거를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북한사에 경고돼 있던. 소위 저기 서울대 국사학과에 여러분 북한사 관련한 교수들이나. 어떤 공산당 쪽에 이런 관련한 교수들이 축소, 왜곡시켜왔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끼리 싸운 걸로.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유능해가 나오는 궁 있잖아. 궁. 그거 되게 시청률 좋았잖아요. 궁의 애초에 그 전제가 뭐예요? 조선의 마지막 대한제국의 황제가 그게 고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거잖아요. 최불함이잖아요. 최불함. 최불함이 만주에 가서 독립군 망명정부를 세워서 거기서 독립군으로 싸워가지고. 그 싸우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겼는데. 그 이기는데 뭐냐면 마지막 전멸의 위기까지 몰렸는데 유일하게 만주에 있던 어떤 시종 할아버지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이 고종 황제를 숨겨줘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이렇게 살려주었으니 내 대해서 안 된다면 반드시 내 손자하고 네 손녀를 내가 결혼시키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며느리 이런 애들이 그거 인정했겠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그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화급하게 한 거라서 긴급 도피에 해당하므로 안 된다. 해석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윤은혜가 이렇게 시집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집안에 평민 집안에 어떤 그런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네티즌들이 그걸 하잖아요. 뭐 와 황실 뭐 로또 탄 거임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역사의 완벽한 픽션이라는 걸 이번 강의에서 나오죠. 조선 황실은 단 한 번도 자졸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간도만 봐도 대한제국이 1907년에다 하였는데 외교권이 다 박탈되어 있는데 뭔 놈의 청나라 일본 협상에다 지들이 끼어들겠어요. 일본 뜻대로 따라가는 거지. 내가 이 스보보든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월 이십팔일 이루쿠츠크와 고려공산당의 무장부대 청산리 전투까지 다 이기니 체코 군단으로 다 허대했지 저거 말대로 이겼다면. 일본군이 왜 안 하겠어 그 장비 다 뺏겼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간도의 죄 없는 민간인들을 막 작두로 썰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아시겠습니까? 폭파시키고. 그렇죠? 봉호동 전투에도 나와요. 임산부만 골라서 겁탈하고. 봉호동 전투에도 나와. 영화에도. 이러면서 간도 대참변이 벌어져요. 이 간도 대참변이요. 봐보세요. 간도 참변. 사망 양민 3,600명. 이거는 일본 쪽 자료예요. 민가 소각이 3,520채. 교회당 소각이 59회. 곡물 피해는 5만 9,970석. 일본 자료예요. 일본 자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 일본을 대항하는 이 전체 광복군이. 독립군이. 전부 대한독립군단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져요. 조선광복군 총령을 제외하면. 오동진하고 정인봉만 제외하면. 이쪽에 남고 나머지는 전부 이쪽으로 가 간도 참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다 러시아로 올라가요. 러시아의 볼셰비키는 일본을 그 뭐야 학살했던 애들이잖아요 니콜라예브스키에서. 그런데. 북경에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북경에서 밀약을 맺어요. 뭘 맺느냐 여기 위에 카차카 반도 근처에. 대구라든지 뭐 이런 그런 옛날에 여러분 그게 있었어요. 물 바다소가 있었어 바다소. 지금 멸종되고 없어요. 바다소. 바다소가 진짜 맛있는 고기거든요. 지금 멸종됐어요. 그 어업을 세우하고 이런 거 있잖아. 어업을 러시아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러시아가 중국에 있는 모든 3,5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독립군들을 다 관리하는 밀약을 맺어요. 일본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상상도 못했지. 볼셰비키가 우리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세요. 일본이 러시아 백군을 돕고 있었잖아. 제정 러시아를 돕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독립군은 적군 편에 섰어. 그런데 독립군의 눈에는 일본의 총구를 겨누고 있는 적군이 뭐예요? 동지였죠. 자연선에 적군, 독립군, 백군, 일본군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어요. 표면적으로 약소민족 지원을 내세워서 독립군과 공동전선을 구축했는데 뭐야? 그러나. 이거 클로즈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1921년 적군이 난데없이 입장을 바꾼다. 적군이 위에 올라오고 백군은 괴멸 직전에 적군은 더 이상 독립군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때 소련 정부가 일본과 북경에서 밀약을 맺는다. 일본은 소련에게 캄차카반 연예의 어업권을 주는 대가로 소련 영내 한국 독립군의 무장 해제를 요구했다. 청산리 대첩이 크게 패배할 게 없었으면 뭐라고 무장 해제를 요구합니까? 이렇게 조약까지 맺어가지고 뭣 때문에 요구합니까? 사할린선보다 더 북쪽에 있는 게 캄차카반도예요. 그렇죠? 적어가 배 개발해가지고 적어가 물 소 잡고 적어가 하면 좋잖아. 여기 고래도 많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고래고기라고 하면 환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 소고기를 미끼로 써서 고래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안 할 거면 뭐하러 해? 그래 여기가 어떻게 돼? 이 어업 기지가 되고 이쪽이 어떻게 돼? 그래서 스보보드니 자유시에 뭐라고 하지? 다 오세요. 저희가 러시아제 세 무기로 다 교체해 드릴게요. 세 무기를 가지고 우리 볼셰비키와 손을 잡고 뭐 어떻게 돼? 한번 일본군을 부셔봅시다. 밀략이잖아요. 비밀리에 했잖아요. 지금처럼 유튜브가 누서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떻게 돼? 다시. 이분이. 전체를 다 거느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할린 중대 여기에서 이 사할린 군단을 이끌던 박일리야만 좀 또라이였어. 박일리야만. 그러니까 여기 스보보드니 이쪽이 자유시에서 이렇게 모으니까 나는 무장해제 안 할래요라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안 할래요. 박일리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훈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왜 총재한테 대항하냐? 나는 무장해제 안 할래. 이게 무장을 하는 건 생명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러시아 놈들 뭐를 믿고 우리가. 그러니까 볼셰비키가 우리 거짓말하겠어? 세무기 준대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해제를 싹 다 당했어. 트로츠키가 이러고 그 저 뭐야 볼셰비키가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돌려요. 하시겠습니까? 돌려버려요. 그러면서 여기 급수탑. 여기 제야강과 첼룬강 이른바 흑하지역. 검은강 지역에 대규모 이 급수탑 쪽으로 다 모이게 해놓고 거기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으로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겨울이잖아요. 얼어붙은 강에. 피할 데도 없어요. 깨고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깨고 들어가면 뭐하는데 다 중소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놈들이 우리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놈들을 획책을 해서 마치 독립군끼리 싸운 것처럼 이 볼셰비키 새끼들이. 아시겠습니까? 만들어놓고. 야 일본 이제 우리가 가는 거야. 확실하게 내가 무장해제해버렸어. 왜 무장해제는 단순히 총만 뺏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다 앗아가는 게 무장해제예요. 보이지? 우리는 이제 독립군 필요 없거든. 러일 전쟁까지 했는데. 우리가 백군을 그렇게 해서 싸워주었는데. 특히 박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학살까지 저지르면서 해줬어요. 백군 잡아갖고 막 죽이고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줬는데. 더군다나 어떻게 돼. 그 볼셰비키 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게 김알렉산드라 스탄깨비치라고 하는 애인데. 어떻게 볼셰비키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나. 그때부터 대한독립군 완전히 와야 됩니다. 완전히.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을 거는 공산당이야 했던 게 김일석이 그 싹 너무 새끼예요. 아시겠습니까? 역사를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른다고. 어느 국사선생이 이걸 가르치든가요. 어느 대학 교수가 나와서 이걸 하든가요. 어떤 역사 강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 부분을 얘기합니까? 모른다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건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백의성 강사를 보고 빨개의 새끼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스보보드니 자유시. 김좌진 장군은 자유시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홍범도 장군의 그 모자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소련 볼셰비키 모자를 왜 쓰고 있는지. 이 사람이 공산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야. 소련군의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고. 몰라 그런 거. 몰라. 공산주의 자라서 이게 아니에요 일본 놈에 저항하는 거면 무조건 우리 편이지 이래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동아일보의 1989년도에 이제 추후보도로 나왔던 여기 독립군을 공격해가지고 자유시 참변을 일으킨 갈라나리 시플린이라고 하는 마치 꼭 라스푸린 같이 생긴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요 스보보드니의 요 현장 지도를 요렇게 조금 더 예 상생방송에서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4강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온 따끈따끈한 포스터입니다. 제 14회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9월 1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여기 코지에서 김복동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종군 위안부에 관한 이야기는 이 여성의 대도하는 성착취의 징용의 경우에 제가 강의는 이태원대에서 팩트체크 일제시대사에서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황은경 작가의 개인적 사정으로 제가 영상으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강의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희애 씨가 나왔던 영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일본 사람이 만든 주전장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 영화. 내하고 윤번기하고 같이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윤번기가 이걸 하지 않고 이렇게 단아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아무리겠지만 그 앞에서 이렇게는. 트레이드마크가 사라져버린. 누구시죠? 라는 많은 댓글을 받았던. 그래서 위안부 다섯 명이 열한 11일 동안 2천 명의 군인들을 상대합니다. 이런 끔찍한 성착취를 저질러놓고 아베가 뭐라고 그랬죠?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그 강아들은 할 줄 아는 말이 그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사진 있어? 계약서 있어? 그렇죠? 동영상이 있어? 이거잖아 그랬잖아요. 한성조약 때부터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라고 내가 그랬잖아. 내가 말씀드립니다. 마치면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정한 사료이긴 한데 이범석 장군의 사료를 보시면 우동지인가 하는 사료가 있습니다. 그 사료에 3일 밤낮을 청산리에서 싸우는데 3일 밤낮 동안 청산리의 병사들이 독립군 병사들이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싸웠다. 병력이 적으니까. 왜? 그때는 일본군이 3만 명 가까이 왔다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오랑촌에 있는 한인 어머님들, 젊은 여성들이 주먹밥을 싸가지고 그 총알과 포탄이 5년 전에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밥을 뭉쳐가지고 입에다 넣어주고 댕겼다는 거예요. 넣어주고. 그러면 독립군들이 도대체 누구냐? 위험하다 내려가라. 네가 죽을 수도 있다. 해도 괜찮다고. 넣어주고. 거기서 한 분이 뭐라고 했느냐? 자기 남편이 거기에 있는 거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고 내려가라고. 당신 같은 여자 왜 여기 올라와 있냐? 어떻게 따라왔냐? 그렇죠? 몇백 킬로미터를 따라온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만. 아니라고. 내가 지금 두 시간 동안 바로 옆에서 당신 싸우는 걸 봤다. 두 시간 동안 봤다. 참으로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다. 나는 일본이 뭐고 이런 것도 몰랐는데. 내가 당신이라는 거 보면서 나도 싸우겠다고. 한눈 팔지 마라. 한눈 팔다가 일본 놈 한눈 더 못 죽이면 어떡하냐. 그런데 한눈은 자기가 팔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밥에 입을 벌리라 해서 넣어주고 댕겼다.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은 몇백 명이 돌아가신 걸로 나옵니다. 우리 박은식 대통령이 있었던 독립운동 지혈사의 보고서는 숫자가 자꾸 자기 발전을 합니다. 전쟁 때는 몇백 명이라 했다가 전사자가 일본군 사상자가 그다음에 다시 했다가 사십 몇 년도에는 다시 삼천몇백 명까지 불어납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대신에 뭐냐 하면. 그래서 춘원 이강수는 그걸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 청산리 전투 때문에 간도에서 그렇게 대학살이 일어났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그때부터 이상한 친일적인 논서를 막 써요. 춘원 이강수가. 미친놈이죠. 그 서울로 간다는 소를 오죽 그거 인식이 나쁘면 런닝맨의 이강수라고 애들이 생각할 정도로. 아시겠어요? 문학 작품은 또 내가 춘원 이강수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아시겠어요? 참 나도 정말 역사선생으로서 참 비애를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이분이 김복동 할머니의 뒷모습입니다.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백기선이 어떤 댓글에 이런 게 있더군요. 유튜브 내보고 하는 말이에요. 조심히 잊지 마소.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반영인 척하다가 친일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래 나왔어요. 차단하려다가 내가 참았습니다. 그분은 참 무례하신 분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참 무례하신 분 같아요. 제 인생을 보시면 그렇게 녹록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댓글에 제 칭찬만 하라고 된 게 아니고요. 저를 비판하셔도 제가 강의하는 만큼의 노력을 기울어서 좀 비판해 주십시오. 이 김복동 할머니에 대한 연설은 김복동 할머니 살아 생전에 제가 그 2015년 12월 30일 날 제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그 앞에서 제가 연설을 했어요. 짐승과 짐승의 협상이 일어났다고. 그분 같으면 정보 경찰들이 그렇게 꽉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연설하실 수 있겠어요? 위안부 할머니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분의 영화가 나왔다길래 제가 한번 9월 17일 날 해보려고 합니다. 환경작가도 아주 좋아합니다.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야 이제 좋아한다기보다 정말 슬픈 마음으로 종군 위안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조금 일제시대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는데. 여기에 오셨던 분들에게 제가 이거를 다 추천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좀 많이 오셔야. 예 요거의 두 배 정도 오셔야. 이 강의를 하는 제가 좀. 아주 기분이 억만장자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헨리포드, 카를벤츠, 모건 이런 거 같은데. 여기 헨리포드나 카를벤츠나 모건 같은 경우는 우리 일제시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돈과 조직을 구축했는가에 대한 이야기. 시즌 1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어요. 유튜브 조회수. 석유왕 록펠러가 자그마치 뭐예요. 23만 조회. 어마어마한 조회였죠. 예 그래서. 잘 해 주시고 오늘 그. 봉호동과 청산리 전투에 대한 강의 홍범도와 김좌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